안녕하세요 데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퇴근하고 저는 회사 근처에 예쁜 카페에 와 있습니다 배경이 되게 느낌이 있죠? 우리 회사에도 빨리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사 내부는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바로 지금 굉장히 핫한 아마 튜닝 시장에서 이것만큼 핫한 제품은 없을 거예요 우리 NF6P의 개발자를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세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이 앞에 보이시는 캘리퍼 설계와 이제 저는 다른 제품들을 역설계하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됐죠? 제가 근무한 지 한 5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NF6P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에서 되게 핫한데 서로 지금 판매점들이 앞다퉈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반응 개발자로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속이 너무 후련합니다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NF6P를 만드는데 개발자로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제일 중요시 여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어려웠던 점이랑 중점을 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대표님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는 무조건 이 가격에 해야 돼 그런데 그 가격을 들었을 때는 너무 터무니가 없었죠 저는 그만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존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하셔서 근데 뭐 저희는 안 되는 건 없겠다 일단 시도는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원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다시피 이게 지금 원소재의 상태고요 이제 좌측이 저희가 가공을 다한 원제품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 제품이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빼고는 지금 정면에서는 가공이 안 들어갑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내부적인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가공을 해서 가공 원가를 정말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게 많이 낮춘 결과 저희는 이제 근접한 타겟 프라이스로 갔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이게 싸기만 하면 사람들이 안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여지는 문제도 있고 디자인과 품질 그 품질은 저희가 진짜 몇 번을 캘리퍼를 만들어 보니까 품질에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이 좋은 품질을 가지고 가격을 낮추려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었거든요 디자인 되게 신경 많이 썼잖아요 고민 많이 했죠 네, 맞습니다 디자인 몇 번 정도 수정했어요? 제가 이제 그 최종 모델링을 놓고 제가 한 두 달 동안만 디자인만 계속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거의 스펙은 정해졌는데 디자인 수정만 네, 외관만 계속 바꾸고 두 달을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의 취향이 아닌 여러 명의 취향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공이 안 들어가고 디자인을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많이 깎으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무조건 뭐 가격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라 그러면 기가 막힌 거 만들지 또 근데 싼 데 예쁘게 그리고 또 좋게 그냥 무조건 좋은 거 만들어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어려웠던 부분이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이런 아주 수려한 디자인에 최고의 가성비 제품 355mm 기준에 150만 원을 무려 맞추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었죠 이 NF-6P가 개발자한테는 되게 자기 자식 같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6P의 매력 포인트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앞에 보이시다시피 저희가 이 강성에는 이제 무리가 없어야 되고 이제 모양은 또 날렵해 보여야 됩니다 너무 커 보이게 되면 또 굉장히 둔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 끝을 보시면은 곡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을 여러 번 줘가지고 그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느낌이 다르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제 그 블럭에서 깎아서 만들듯이 저도 설계도 자체도 그렇게 블럭에서 깎아서 느낌을 보면서 이 부분은 몇 도로 했을 때 어떨까 이제 좀 설계자 입장이라서 각도까지 들어갑니다 느낌이 아니라 각도까지 좀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디자인을 많이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면서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딱 세 글자로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뭐가 제일 매력이다 딱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은 가성비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네 솔직히 제가 이 돈 주고 팔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더 받았으면 좋겠고 네 조금 더 받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많이 접해보셔야 좋은 것도 알듯이 저희가 타겟 프라이스 이렇게 잡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접근할 수 있는 가격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가장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기대하는 게 4P랑 거의 뭐 비등한 가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4P를 쓰시던 유저분들께서 이제 6P를 한번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패드 선정할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뒀는지 이 패드 선정도 사실 캘리퍼를 고르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네 일단 패드는 이 앞에 보이시다시피 되게 친숙한 형태일 겁니다 네 CTS 6P의 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호환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 제동력이 나와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싱용은 어떤 걸 써야 되고 난 좀 스포티한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패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캘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요 앞에 보시면은 이 색깔이 있는 요게 뭐냐면은 추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중점 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음을 해결하고자 패드에 추를 달아서 저희가 이 소음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nf 6p 가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뭐 이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디자인이 됐고 그러면서도 패드를 뭐 이것저것 브랜드별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레이싱을 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얇은 티수에 왜냐하면 패드가 두껍기 때문에 레이싱 패드가 그러면서 그거를 쓰면서도 소음은 최소화할 수 있게 이런 진동 댐퍼도 왜냐하면 이 소음이 어떤 똑같은 제품도 그대로 옮겨서 다른 차에 달면은 소음이 나요 즉 이거는 고유 진동수랑 관련이 된 부분인데 이제 좀 이거는 따분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스컬로이즈가 발생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한 진동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죠 이 패드에 있는 무게 추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고려가 된 저희 신제품 nf 6p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가 두 문항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문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올해 가장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두 개나 맡고 있는데 부담은 되지 않는지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고요 이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진행한 것 중에 금액대가 제일 컸어요 제일 커서 진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만히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거 하면서 도면을 열어본 게 하루에도 수십 번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넘겨주다가도 제가 그 도면을 진짜 조금 조금씩 계속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라면 잘못되면 스치면 1억이니까 그냥 업 단위가 날아가는 거죠 그냥 업 단위가 날아가는 거죠 제가 이거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몇 억이 날아가니까 진짜 이거 또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은 또 엄청나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진짜 도면을 하루에도 이것만 8번 열어볼 정도로 진짜 좀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뒤에 오는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제품도 이렇게 싸게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성능은 유지한 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게 좀 변했습니다 부담감에서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NF6P 다 고객분들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관심인데요 앞으로 저희 고객분들께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건지 설명을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가치는 총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성장형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형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 보이는 이 결과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제가 8개의 캘리퍼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6P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처음에는 굉장히 투박하고 컸다가 점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같이 이제 고객님들과 성장하는 게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같이 누리면서 이 제품을 같이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더 좋아질까 이런 거를 같이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고객분들께서 피드백을 안 했으면 안 해주셨으면 이런 계속 개선은 사실 저희도 안 만들고 계속 팔면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저희 고객분들께서 이런 거 저렇게 바꿔주세요 이거 개선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NF6P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방형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딱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 자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혼자만의 독단적이고 좀 고지식하고 바꾸기를 싫어하고 이런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그런 엔지니어가 아닌 같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잘 개발해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안전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 보이시는 이 캘리퍼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는 생명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브레이크를 설계할 때는 어느 누구와 건드려도 싫을 정도로 대구가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매번 이 짜증지수가 높아져 있는 그 상태로 엄청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민해질 정도로 제가 브레이크 설계하는 데는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안전과 직결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직접 장착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전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NF6P 개발자와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최우선이다 네, 브레이크를 설계하는 개발자로서 정말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다 돌아가면서 각각 다른 주제로 인터뷰를 좀 해보면서 네오테크가 어떤 회사인가 어떤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제 NF6P를 개발한 정세훈 선임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같이 출연을 해줬는데 굉장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